시석준 씨가 취소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얼굴이. 여기 내가 알기로는 안 되거든? 아, 저 내가 한번 슬쩍 한번 갔다 올게. 오빠,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예, 예. 형, 웃으면서 다가가야 돼요. 아, 그럼. 석진이 형 막 속은 맛도 오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여기 안 될 텐데. 아, 이게 내가 그때만 해도 주머니 사정이 신인 때는 확실히 주머니 사정이 쉽지가 않아. 어우, 야, 여기. 야, 1대. 1대 선생님 2대, 3대, 지금 4대. 와, 확실히 젊으시다. 아, 우리. 와, 우리 완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예. 저희 지금 혹시 저희가 갑자기 이제 뭐 뽑기 하다가 이 식당 가서 밥을 먹게 됐는데. 92년 됐어요, 여기가? 92년 됐어요. 92년? 여기 있네. 여기 서울 미래유산 직계 4대 높아. 2년 정권대회 90년 여기 적혀 있는 이거 봐요. 아, 혹시 촬영 중이거든요, 지금. 예, 혹시 여기 구석에서 좀 촬영이 가능할까요? 아, 우리가 얼굴이 있는데 딱 얘기하면 다 돼요. 내가 책임질게. 형이 어디인지. 구석에서 좀 촬영이 가능할까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좀. 아, 우리 준비하고 점심 장사 준비하느라고. 아, 준비하시는구나. 아... 아,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는 상관은 없는데. 세팅도 해야 되고 바쁜지. 아, 지금 바쁘시구나.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방해가 될 수는 없죠. 그럼 포장해서 나가서 먹는 건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귀등에서 조그맣게 촬영해도 좀 그건 불가능하겠죠? 예, 예. 제가 여기서 촬영하면 시끄러워서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뭐 여기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데 이거 형 되는 거야? 안 낫고 나온 거 아니겠지? 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거절당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아, 창피해. 많이 창피하네. 아, 안녕하세요. 예. 억지를 또 부탁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아... 아, 어떻게 됐어요? 형, 형의 문단 괜찮아요. 형, 어떻게 됐어? 형, 들어오면 돼요? 표정만 보자, 한번. 형, 가자, 들어가자.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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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왜 이렇게 쫄았어, 쫄았어! 혼났어, 혼났어, 혼났어! 왜 이렇게 쫄았어요? 혼나지는 아주 좋으신 사장님이세요. 내가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가도 안 돼. 왜냐하면 여기 단골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왜냐하면...